고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가고 싶었는데 제가 내신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낮다고 볼 수도 없는 4.1이면 중경외시 이상은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지 4.11 등급으로 사회과학 계열을 쓴다고 하면 반드시 붙는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제2외국어 계열의 학과를 쓴다고 하면 중경외시 라인이 붙을 수 있어 과를 무관하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영고의 일어일문을 소신상향으로 쓰려고 한다면 한 3.5 이내에 있으면 고대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고 안양, 경기, 과천, 수원 이 라인에서 3점대 한 초중순 정도면 엄홍 계열로는 서울대도 붙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등급대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내신은 일단 좀 올려야 돼요 2.5 반까지 간다면 2.5 반까지 가면 서영고에서 끝나죠 아 네